자, 뒷목을 잡을거야. 자, 한 번 쉬네요. 셀죠? 네. 그 다음에 손을 붙여서 여기하고 뒤로 잡고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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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뒤에서 봐. 네 번을 쉬는 거야. 거기서 딱 들어가서 오르바이트 잡고 잡아서 뒷목을 쉽죠? 한 번 더 줘도 되는데 옛날 마침은 이렇게. 알죠? 폰을 내리면서 팔과 이렇게 같이 잡아요.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다리가 엉덩이에 같이 있는 거야. 보시면 가발 또 봐. 자, 기댔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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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빠져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른다. 다시 가주세요. 알겠죠? 사고 , 다시 시작. 내가 불안한 손을 이렇게 해서 목을 달아내야 해 어 그게 뭐 하는구나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치였잖아 이렇게 목을 뒷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렇지? 치면은 손을 내려 손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내면서 팔하고 떼어 같이 잡아서 잡는거야 밑끼를 잡고 당기면서 부르는거야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숙여 이게 잡는거니까 여행이 안되지 그래야 편안그래요 그러니까 목을 잡았을때 치면은 걸 해야 돼 치면은 걸 내려서 내려서 잡는거야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부르는거야 이렇게 잘 닳지 그래야 되는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는건 뭐죠? 귀를 잡아서 세워도 되고 그죠? 인상돼서는 눈물기운이 이렇게 되는거고 되는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호시 자 치고서 내리는거야 호시 그냥 머리를 이거 잡아주는 사람에게 머리를 가만히 눈사듯이 숙여주면 안돼 오케이 다시한번 오케이 그리고 열어보는 확실한 성 saya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